4차 재난지원금을 골자로 한 올해 첫 추경예산안이 확장됐습니다. 추경 15조 원에 기존 예산 4조 5천억 원을 더해 모두 19조 5천억 원이 지원됩니다.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 등 690만 명에게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하고 전기료도 감면해줍니다. 첫 소식 최진만 기자입니다.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경안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규모는 15조 원으로 지난해 3차 추경과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에 이어 역대 세 번째 규모입니다. 여기에 기정예산 4조 5천억 원을 더해 모두 19조 5천억 원을 지원합니다. 코로나로 인한 민생과 고용 위기가 어느 때보다 심각하기 때문이며 이를 해결하는 것이 정부와 국회의 가장 시급한 과제가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추경의 핵심은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을 위한 선별지원입니다. 소상공인과 고용 취약계층에 지급하는 돈은 총 8조 1천억 원,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와 이들을 위한 전기요금 감면, 취약계층 생계지원금 등이 마련됐습니다. 이 가운데서도 핵심은 6조 7천억 원이 들어가는 버팀목자금 플러스 프로그램입니다. 최대 지급 금액도 기존 3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됐습니다. 소상공인 이외에 법인 택시기사는 70만 원, 돌봄서비스 종사자는 50만 원, 지자체 관리 노점상은 50만 원을 받게 됩니다. 지원 대상도 기존보다 105만 명 늘어난 385만 명으로 확대됐습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제도 포함하여 사업제 40만 개가 추가되고, 매출 4억 원 초과 편의점 등 사업체 24만 개도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정부는 추경안을 오는 4일 국회에 제출하고, 이달 하순부터 지원금이 지급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OBS 뉴스 최진만입니다.